너 나랑 밥 먹어야 겠다. 네? 뭐고 있지? 양정도? 어. 여기가 어디냐면? 안 가. 내가 거길 왜 가? 일단 들어봐. 여기가 어디냐면? 안 간다고. 말하지 말라고. 말했잖아. 내가 어제 안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. 내가 먹자 그런 거 아니라고. 죽어도 안 가나. 죽었다 그래. 너 왜 자꾸 나. 여기가 어디냐면? 니네 시청이라고 얘기할랬는데. 아 그러니까 좀 끝까지 듣지. 미쳤어? 진짜 여기가 어디라고. 아는데. 빨리 가. 안녕하세요. 빨리. 아직도 화 많이 나셨나봐요. 아닙니다. 어젯밤 다 풀었는데 뭐 화는 무슨. 그치 여보야? 그치 여보야? 아 뭐 말이 없노. 안 글라 여보야. 어. 다 풀었지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자 그라모. 네. 밥물 한 번 가볼까? 어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생일 축하합니다. 우에이. 우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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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잔합시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우리 희진아 아빠 먹는 거 너무 귀엽죠?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먹어? 이 사람 저 먹는 게 귀여워서 결혼했대요 그런데 조 대표님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? 네? 조 대표님 쫓아다니셨다면서요? 대학교 다닐 때 아 예 제가 쫓아다녔죠 대학교 그러니까 왜 쫓아다니셨냐고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말 쑥스러워서 그러시는구나 말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조 대표님? 말해봐라 나도 궁금하네 너 어디가 그렇게 좋았는데? 진짜 기억 안 나 진짜야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